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오늘 베이비도지 방송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차기 리스터비 이제 코인베이스 거의 오피셜 확정적이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두 번째인데 이게 중요한 건 그동안 찌라시성으로만 얘기가 나오던 게 이제는 정말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면 당일 200%는 기본으로 올라갈 텐데요 이전에 업비트랑 빗섬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톤체인 진출 후에 업비트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베이비도지는 앞으로 1000% 급등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올라온 베이비도지 트위터인데요 재단에서도 90일 이후에 차트가 이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일반적인 잡거래소 상장이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정도는 상장이 되어야지 이런 엄청난 폭등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베이비도지 재단 행보를 보면 정말 말하는 대로 계속 실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중인 물량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현재 베이비도지 홀더로서 물량 그대로 보유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베이비도지 홀더 식구분들도 안심하고 보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일론 마르스라고 리트윗을 하면서 해시태그를 좀 걸어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이전부터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실 텐데요 베이비도지 공식 채널에서 우주복을 입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베이비도지가 있죠 일론 머스크와 그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 주 사업인 스타링크 스페이스X와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둘이 짝짝쿵하는 관계인데 둘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민심을 보면 트럼프 대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 당연히 밀어주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서도 베이비도지 코인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비공개 트위터 상에서 다른 밈코인을 하나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는 코인장이 다시 불장에 올 거고요 당연히 밈코인은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정말 크게 1000%, 2000%까지도 상승을 할 겁니다 스타링크 스페이스처럼 정말 큰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인 찌라시라고 이제 월 500만원씩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 극비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베이비도지만 정말 계속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정보를 찾아보는데요 이 찌라시 페이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도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게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딱 한 번만 언급했었던 밈코인인데요 이게 어떤 재료인지 지금 확인이 돼서 아마 베이비도지 코인 폭등 전에 이 코인 먼저 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밈코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코인들 정말 많으시죠 정말 예상이 빗나가는 그런 코인일 거고요 그리고 코인 찌라시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추천인 3분까지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딱 3분 먼저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찌라시방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500만원은 제가 매달 자동으로 결제하고 있으니까 결제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만 들어오셔도 모든 코인의 선정보는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면 제가 방송한 이후로 정말 많은 코인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것도 다 이 찌라시 페이지에서 나온 기반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밈코인은 차트 분석 재료까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밈코인을 도지코인으로 이전에 테슬라를 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일론 머스크와 이 해당 밈코인이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폭적인 상승을 예측할 수 있고요 어차피 사실 우리는 머스크가 어떤 코인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수익만 보면 되잖아요 최소 300%, 40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부담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린 검색기가 최근에 수익 인증을 좀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타율이 거의 90%는 좋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추가 물량 저희 베이비 도지 홀더 식구분들께는 추가로 물량을 풀어드릴 거니까요 이거 꼭 신청하시고요 시험 삼아서 지금 만원 정도만이라도 검색기 한번 매매해보시면 엄청난 적중률 보여줄 겁니다 지금 투자금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3천만원 미만으로 운용 중이신 분들은 오히려 검색기로 일주일 만에 시드 2배 이상씩은 불려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조건 없이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전 개장 시에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들은 검색기로 타점 아주 간단하게 타겟팅 해주고 그리고 방향성과 손절 라인까지 검색기에서 모두 포착이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제가 지금도 검색기 타율을 높이려고 꾸준하게 업데이트 중이니까요 예전에 받아가신 분들은 업데이트된 수정본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희 베도지 홀더 식구분들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